차기차기 야! 패톤 탱크 달린다? 하하하하하하 야! 차버 빨리! 이거 뭐야? 뒤에서 숙취를 미는데 저거 와 미친놈이다 숙취를 저거 야 저거 야 숙취를 차단되어 있어 저거 한두 번이 아니야 저거 지금 아니 그냥 담궈버렸네 그냥 얘를 아 이게 아이씨 장전 조금 부족해가지고 에이씨 리드가 보시면 된다 그니까 이거 새끼말 공방맞네 어? 새끼말 맞네요 뭐야 이 씨메 뭔데 이거 방금 뭐지? 뭐야? 시체맞은거야? 아니 뭐 탈이 이렇게 튀어 아니 씨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핑치 나? 뭐해 인마 이치로 먼저 가줘 아이고 4005 무서워 4005 무서워 405 절로 갔네요 뭐 뭐 무섭리말라 뛰어내리잖아 괜찮은가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씨 참 힘겹게 올라온다 그지? 아니 잠깐만 있어봐 야 얘들아 잠깐만 이거 4005 나올거 같애 잠깐만 야 내가 몸 될게 후젠으로 입장하려고 이렇게 제가 간매구 이건 또 뭐야 뒤뒤뒤뒤뒤뒤 야야야야야야야 아 이거 4005 장전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아이씨 아 이거 젖었네 이거 온다 형 형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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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씨발 와 주포를 막았다 뭐야 와 뭐 어디 맞은거지 이거 주포가 터졌는데 막으면서 근데 세게 900딜 먹었어요 여러분들 게임이 왜 이러는거야 이거 아니 이거 다 죽었네 또 우선 애들 다 딸피기는 한데 통곡 풀피 아닌가 저거 아 미친 통곡 풀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 ㅅㅂ 어떻게 이기지? K91 지금 와서 좀 죽어주면 안될까? 앞으로 가는 척 하면서 이거 아마 홀이랑 5051 갈렸을 것 같은데 와아 씨맞 야아 씨맞 와아 같이 왔네 이러면 희망 없죠 아 근데 홀이거 원래 딜이 720 딜이 뜨냐 저게? 맥댐 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프고 에이스 능력자 7100 딜 5킬 패배 개가치 패배 아 탑권 딸 수 있었는데 아 홀이 700 짜리 였나요? 뜰 만하네 아 너무 아깝다 아니 이게 방금판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나마 K91 잡았죠 그죠? 그리고 홀이랑 5051 남았잖아 그러면 간혹 이제 좀 가능성을 걸 수 밖에 없어요 가능성을 뭐냐면 홀이랑 5051이 나를 양쪽에서 포위하려고 이제 두 갈래 길 나눠줘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반대편으로 나가는 신용을 하고 스팟 지운 다음에 차 돌려서 바로 코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미는 거야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반대편끼리 오던 5051이든 홀이든 이제 합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원래 그래야 이제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껀딱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홀이랑 5051이랑 같이 오면 희망이 없다 그냥 완전 빵을 하는 거죠 상대방도 그냥 한대 맞고 잡자 이런 식으로 에이 아깝네요 네 아깝게 크리스마스 2